훌륭하구나 오늘 은우가 말씀을 읽었는데 은우가 생각하는 오늘 큐티의 제목은 뭔 것 같아요? 예수님을 영접해요. 말씀 본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영접이라는 걸 제목으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나 문장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목에서 또 영접해요라는 걸 제목으로 정했듯이 또 기억에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영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?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?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? 먼저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도 많이 읽고 큐티도 많이 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잘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나요?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그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? 말썽 본문에서 나왔던 영접이라는 단어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양을 하는 나라는 생각에 예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고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 보도록 할까요?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담아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나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내 영혼 모두가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이시다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내 영혼 모두가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이시다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내 영혼 모두가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